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을 석권했습니다.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18일 공개한 러브여셀프 전 티어는 빌보드 201위에 올랐습니다.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나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음반이 빌보드 201위에 오른 일은 12년 만입니다.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과 트랙별 판매량, 스트리밍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해당 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깁니다. 빌보드 측은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니라 케이팝 전체에 있어 역사에 남을 주라고 평가했습니다.